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말린 고구마 잎과 줄기로 고구마 나물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말려뒀던 고구마 잎이구요 고구마 줄기입니다 제 영상 중에는 고구마 줄기와 잎을 말리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다음편 영상입니다 이렇게 말린 고구마 줄기와 잎을요 밥을 하기 전에 약간 좀 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삶아서 말린 잎이나 고구마 줄기는 찬물에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불리셔도요 잘 불러지거든요 저는 기계로 깨끗한 게 말린 거라서 따로 안 씻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이렇게 섞으시면 이게 좀 따뜻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불어납니다 그리고 밥 하실 때 저는 오늘 한 2인분만 할 건데요 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이렇게 불려지면 이렇게 작은 줄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불리면 이게 두 종이컵입니다 전기밥솥에다가 이렇게 다시마도 한 조각 같이 이렇게 넣고 불리시면 좀 이렇게 부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럼 나중에 다시마도 같이 밥을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마도 같이 넣고 불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나물이 이 정도로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따뜻한 물이라서 빨리 불려줬고요 찬물에는 한 20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이걸 또 밥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약간 고들고들하게 불려져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밥 물을 먼저 잡아줄게요 거의 이렇게 밥 물은요 자 좀 더 넣었고요 이 나물을 또 같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예 된장을 좀 넣고 밥을 하시면 나중에 간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된장 이 나물밥은 이렇게 하셔서 참 도시락에 싸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참기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나물밥 같은 거 하실 때요 혹시 이렇게 천년 조비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한 스푼씩 넣으시면 더 맛있어집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구마 줄기를 사용했지만 혹시 집에 삶아서 말려 놓은 나물 있으면 아니면 혹은 금방 삶아서 넣으셔도 돼요 어느 나물밥이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나물밥이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이제 참기름만 넣고 있죠 비비시면 물김치와 뭐 국물이 있으면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웃음 어 웃음 LOTR ANDRad enfant 말씀clown Gü제 씻 eman 알 gigs 그렇죠 mail aven 액 legends 아직 wir compr